세무조사 같은 거 나오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세무서하고 싸운다든지 그래서 자금출 조사를 하고 나왔는데 왜 그래요 막 하잖아요 막 그렇게 왜 나를 조사하느냐 뭐 하느냐 귀찮게 하느냐 막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담당하는 거 아니면 내가 조사해서 진짜. 그런 건 여담이고요. 그 저기 뭐 하여튼 소명을 했는데 소명이 부족해요. 뭐가 문제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10월 왔다가 건네주셨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사업장 가지고 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조사로 전환하죠. 세무조사 전환한다고 해서 세무 통지서를 보내고 조사했다. 그렇죠 기간이 있어요. 두 달 세 달. 저도 요즘 세무조사 받고 있는 게 다른 것 때문에 받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고객이. 거기서 실정을 필요해요 실정을. 얼마든지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없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이게 보면 보는 각도에 있어서 이게 문제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무조사 당하시면 상당히 살이 쭉쭉 빠거든요. 그런 거 안 하시려면 그냥 전에 잘 하실 필요가 있겠죠. 깔끔하게. 깔끔하게. 너무 묘수로 버리지 말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자금추천조사 신고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사실은 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충실히 제공하지 않으면. 그렇죠. 가끔 그거에 대해서 또 보안 바로 세무조 들어간 건 아니고. 보안을 하죠. 처음에 보안 요청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안 될 경우에는 세무조사. 그런 건 되게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가짜를 한다. 막 그렇게 꾸민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차영줄 갖다가 쓴다든지. 보세요. 제가 이제 차영줄 갖다 안 쓰잖아요 보통. 네. 보통. 요즘은 쓸 게 쓰지만. 걸렸어. 그래서 5억을 갖다가 아버지 빌렸다. 뒀다 갔다 찍어. 갖다 줘. 어떻습니까? 그게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 그거 뭐 이렇게 인정 안 되나요? 차영줄 썼으면. 처음 써야겠죠 일반적으로 처음에. 네. 이건. 최근에 쓴 거니까. 이건 문서 감정이 딱 내면은. 내면 딱 하면은 이거 그냥 뽀롱나요. 문서 감정도 하나요? 할 수 있죠. 이게. 필체 감정해가지고.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다가 이제 준다. 이거 아닌데. 그렇죠. 잉크가 안 발랐습니다. 아 잉크가 그 잉크가 안 발랐다니까 진짜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건 또 금액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조사는요 객관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그런 걸 다 동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 합격으로 하네요. 우리가 거주요건 입회하시면 계세요. 이장 전입하시면 계시거든요. 네. 뭐 잠깐 빼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저기 예를 들어서 거주요건 채우려고. 우리 비과세 요건이. 네. 그러면 은근히 계세요. 실제로 살진 않는데 전입만 해놓은. 세대 또 분리 같은 거.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보면은 나를 우리 아버지에서 사는데 같이 어머니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다른 데 주소가 계세요. 네. 세대 분리하려고. 이것도 보면은 동선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카드 내역 교통카드 내역 이거 딱 하면 그냥 나오죠. 국세청의 정보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조금 이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세청에서 되게 많은 데이터를 보는군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국세청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구하고 그냥 안 먹을 정도. 그래서 저는 상당히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력이 엄청 뛰어나군요. 그런데 아까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들 결혼할 때 보통 전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만약에 여러 가지 안에서 아까 이렇게 세부조사나 이런 건 타겟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전세보전금에 대해서 직접 조사는 한 두 번 정도 있었을까요 10억짜리 넘어가신다. 아 10억 넘어가는 경우가 좀 고가인 경우. 이게 참 이게 이게 참 좀 문제인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집을 사실 때 보면은 전세보증 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신경심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렇죠. 자녀한테 그렇죠. 아버지가 3억짜리 전세를 들어줬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원래. 신경심은 원래 본인 신고를 하셔야 돼요. 3개월 안에. 안 하잖아요. 왜요.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돈을 자금 삼아서 종잣돈 삼아서 집사할 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금 출처 조조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나는 자금 전세보증금 3억 가지고 여기서 조달했어요. 쓸 거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지금까지는 보통 보면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국세청에서 칼을 딱 빼들게 되면은 이 전세보증금 어떻게 충당했어요 하는 순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세보증금이 더 과수화될 수 있을 건가 것인가. 제가 아까 국세청에서 몇 년 기준이라고요 이게. 15년. 15년. 15년간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세보증금 언제 증여해야 돼요. 15년 전에. 그때. 그걸 샀어. 그건 문제없죠. 국세청에서 제출한 기회를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원칙적 딸이 되면 전부 다 걸릴 수 안택이 많아요. 그럴 것 같은데.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다 뭐라고요. 아이고야 15년은 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 또 우리가 또 인지산정이라고 우리 사회도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약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과세망이 느슨해요. 제가 지금까지 세무 업무를 이심위를 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때문에 과세 당했다 하는 사람이 거의 못 봤어요. 아까 10억 넘은 경우. 10억 넘은 경우. 예외적으로 약간 부자분들 대상으로 약간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조사해가지고 이거 문제 삼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다음에 자금출수소 할 때도 이것도 전세보증금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30세 넘어 하신 분들은 그렇게 문제를 삼은 경우는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20세 이하이고 미생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아까 사실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부모님께서 해 주시는 경우는 괜찮은데 매매를 만약에 사실 요새 결혼할 때도 내 집을 먼저 갖고 시작하자고 하는 분들이 워낙 집값 많이 올라가니까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까 자금출수소서 낼 때 만약에 부모님께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다 하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보통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안 했잖아요. 그렇죠. 꽤 거릴 가능성이 없어요. 충렬적으로 그게 제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금조달계획서 들어갔기 때문에 부세청에서 맘만 먹고 이거 하자 하면 그게 다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돼가지고. 그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4년 초전선생들 대상을 하게 되면 그분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열받잖아요. 열받으니까 함부도 못하겠죠. 그래서 아마 세무조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요. 모든 사람 전수조사하게 되면 국민 생활이 그냥 불편하고 맘에 대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파악의 효과가.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못하는 거예요. 금액이 큰 것들만 주고. 그렇죠. 문제 되는 것들만 있고. 지금 아마 어제인가 그제인가 지금도 세무조사하겠다고 지금 358명인가. 법인 집사심들 그다음에 고가주대사심들 그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분들도 지분 쪼개가지고 한 것들 해가지고. 그런 걸 해주게 되면 간이 약하시면 어떡해요. 조심하게 되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밑바닥 못해요. 여기서 지금 있는 분들. 그렇죠. 일행이 한 개도 있고. 이해를 해주시죠 많이.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세금 문제나 청약처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가정 명의로 집을 매수해도 되나 이런 고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부모님 명의로 집을 산다면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어머니가 주체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집을 산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건데 어머니한테 사는 걸로 하게 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이죠. 그거 하면 과하신금이 이제 서로 각자 어머니하고 저하고 30%씩 나와요. 30%요? 30%는 기준은 매매가인가요? 제가 매매가격을 알고 있는데 기준시가가. 그러면 그 기준시가의 30%씩 나오는 거예요? 둘 다. 60%예요? 그렇죠. 징역형도 가능해요. 징역이요? 감옥가요? 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간사에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간사랑은 없군요 아직. 이건 셀프가 아닌데 이 규정이 사문화 됐어요. 그래서 간 사람이 없어. 그리고 걸린 사람도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증여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조정대상 지역 이상 뭐 투기과할 지구도 반찬가지지만 그게 있죠. 자금조작계획서. 자금조작. 거래증명도 제출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자금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서명이 안 되면은 이제 거기서 증여세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사실 요새 뭐 20, 30대 분들이 부동산 내 집 마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분들이 지금 서울이나 이렇게 집을 사기에는 굉장히 비싸진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만약에 돈을 이렇게 만약에 도와주시는 경우에 아까 생무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차용증 이런 것들을 쓰면은 뭐 쓰고 실제로 그걸 차용증 쓰고 이자를 납부입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쪽 책을 하나 썼는데요. 자금조작 관련해서. 또 상담 막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개인이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받을 때 2억까지는 이자가 보통 원래 4.6%를 계산하거든요. 원래 4.6%요. 4.6%는 그렇게 우리 세법에서 보는 이자율이에요. 그럼 2억 곱하기 4.6하면 92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연간 천만 원 이역까지는 증여서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역을 빌렸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증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자가 상관없고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역 자체가 증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면 우리가 입증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용적으로 써가지고 이자를 얼마 지급하고 언제 내가 상관할 거냐. 이걸 써서 그게 스퀘지 맞게끔 돈을 딱딱딱딱. 이자도 낸 내역을.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2억에 대해서 증여세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금액 높아지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액만 써 놓고 5억 빌렸다. 그 자체로 이렇게 해냈다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돈도 이렇게 좀 상환도 하고 이자도 지급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렇게 되면 거의 증여를 볼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내가 부모님께 지원받은 금액을 이제 그거를 차용증을 쓰고 거기에 맞는. 그런데 이자율이 되게 높네요. 4.6 그러면. 그렇죠. 괜찮네요. 다녀한테 빌려주기 괜찮네. 부모님도 사실은 요새 뭐 이렇게 은행이자가 얼마 안 나오는데. 그거 있잖아요. 또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자에 대해서는요. 네. 이자에 대해서는 또 이자 소급세를 내셔야 돼요. 아 부모님도요?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이게 세율이 비싸요. 27.5% 그러니까 세금 다 있죠. 이동하는 돈 이동하는 데 세금이 있죠. 부모님도 세금을 또 내줘야 돼요? 소득살리셔야죠. 27.4%요? 27.5% 25가 소급세고요. 소급세 곱하기 10%가 지방 소급세. 27.5%. 그러면 만약에 자녀는 부모님께 예를 들어 이자경 용돈 이렇게 드려가지고 드린다 하더라도 계약서 아까 말한 차용증 쓰시고 부모님껏 또 신고를 안 하시면 또 이걸 중요하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 더 팁 알아 드릴게요. 공증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공증. 그렇죠. 공증도 많이 하시죠. 공증 받아야 되나요? 받을 필요 없죠. 차용증서 있고 내역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건 공증 받으면 법적 효력에 있어서 나중에 또는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공증해줬는데 아버지가 왜 돈 안 갚아? 그냥 아버지 그냥 통치해.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자식 집을 경매로 집어넣는구나. 바로 가압류 딸딸딸딸 주시고 이렇게. 그건 이제 어떤 범죄 측면이고. 범죄 측면이고 세법은 관계없어요. 세법하고 범죄가 다르다는 거. 팁 하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증을 해야겠네요. 깔끔하게. 자금 추체사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 보면 많이들 실거주 마련하신 거 거의 좀 주변에 받았다는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통 어떤 경우가 받고 어떤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자금 추체줘서. 워낙은 이제 요즘 광범위가 일어나잖아요. 무조건 제출해야 되거든요. 조정대상 지역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그렇죠. 우리 비교주의 지역은 아마 6억 넘어가면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문의도 많아요. 상담도. 안 써봤으니까. 그러니까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무섭습니다. 게임도 잘못 쓰면 큰일 날까 봐. 약간 무서운데 일단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나이가 어리거나 직장생활을 안 하고 나이가 어리거나 20대가거든요. 취득하신 분이. 그리고 비싼 집. 제가 비싼 집이라면 거의 한 10억 넘어간 것들. 10억 넘어간 것들. 그런 것들도 일수일에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딱 그 정도. 그리고 소득 능력이 안 되신 분 있잖아요. 초기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일수일에 가요. 소득이 얼마 없으신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집을 매수 했을 경우. 그렇죠. 그건 일수일에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30살인데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20억짜리를. 자 이 돈 어디서 올까요. 20억. 대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20억이면 대출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 전세에 끼어서 이렇게 갖고 있거나. 남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올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디서 와요. 부모한테. 명글 뭐 이런 게 또 영어스더라고요. 그런데 부모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모한테 오는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차형적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세청 시장에 가니까 징여로 보는 거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뭐 이게 자금 출처사가 그것만 조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금의 조성 경위. 부모님이 가져와줬어. 부모님이 어떻게 조사했는지. 부모님이 보니까 의사야.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왔어.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부모님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볼 수. 갈 가능성이 있죠. 그거는 이제 뭐예요. 세무조사죠. 세무조사는 이제 당해보시면 아시는데 거의 두 대를 세 달 동안 두 명에서 세 명이 투입돼가지고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자금 출처조사는 조금 이제 5억자 샀어 이런 분들은 다 조사를 제출하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금 출처조사 대상자가 선정됐다. 이렇게 되면 그 자금이 어떻게 조사됐느냐 내 소득 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있잖아요. 이제 무슨 우리 원천징수 정수인 같은 거 써주면 그 범위 들어오면 끝내줘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게 너무 금액이 커가지고 너무 벗어나면은 이거 그렇게 전화할 수가 있죠. 그럼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금 조사 계획서를 만약에 본인이 좀 잘못 작성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실수로 뭐 잘못 작성한 경우에도 나중에 뭐 문제되는 것들이 있나요. 앞으로 돈이 이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금 조사 계획서는 계획서거든요. 내가 현재 내가 제출 언제 하냐면은 계약일로 30일 내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나중에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퍼라서 또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쓰는 시점하고 나중에 이 돈 들은 시점하고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요즘 투기과일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증빙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제출해야 되는데 거래 증빙 없어. 그런 것들은 이제 거래 증빙 미제출 사유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써가지고 제출하게 되면은 일단 되는 거예요.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부에서 지금 그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추가로 제출하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는 연락 안 올 거고. 그렇죠. 이상이 있으니까 연락을 했겠죠.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리 증빙은 매매 계약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통장 내역. 통장 내역. 그런데 통장 내역도 이제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통장 어떻게 다 제출합니까? 그렇죠. 돈 거래된 게 있잖아요. 그 부분만 이렇게 카피 떠가지고 앞장 이렇게 카피 떠가지고 주면 되는 거죠. 전체 뜰 필요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사생활 보호층이 있기 때문에 다 넣을 필요 없죠. 이거 줄 필요 없죠. 해당된 금액만. 그렇죠. 내가 돈을 모아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샀다 하면은 그 통장에 어느 정도 그 금액이 찍혀 있는 거를 그런데 보면은 돈이 일단 계약금 나가잖아요. 2천만 원. 그러면 나간 흔적이 있죠. 그 부분만 일단 보여주면 되죠. 다 줄 필요 없고. 그게 모여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세금에도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데 세금의 소멸시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세금의 항목과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원래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제 어떤 세금이 확정된 뒤에 납부를 안 한 경우 보통 5년간 이렇게 납부 안 하면 없어지는 제도거든요. 아마 일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세금을 내가 잘못 신고 아니 신고 안 했어. 그렇죠. 모르잖아요. 왜? 그 상황을 다 파악 못하니까. 그런데 국세청이 그걸 알았어요. 화살간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오래된 일이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 그게 이제 소멸시효 그런 개념이 아닌데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국세부가 제척기간. 공소시효 같은 개념. 이 안에는 이제 가사할 수 있고 못하고. 그런데 우리 이제 세법을 일반적으로 보면은 5년에서 15년 정도 기간을 갖고 있거든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15년까지 가요. 왜? 그건 은행하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15년 전에 발생한 것들은 과세를 보통 못해요. 그런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신고를 안 하면 7년. 그러니까 7년 전에 발생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두퉁 났다. 이거 과세할 수 없는 거죠. 아 7년 전까지.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옛날에 탓세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가라. 왜? 그 날 체크하고 있겠는데요. 6년 11개월. 옛날에 땅 계약서 쓴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쓰면 요즘 그게 별로 없는데 그것도 지금 탓세에 해당돼서 10년짜리. 그렇죠. 맞아요. 요즘 특히나. 10년짜리. 10년짜리. 그래서 지금 2021년도니까 2011년도 전에 따옹겼어가지고 세금을 엄청 빼먹었어. 지금 걸렸어. 과사소가 없는 거죠. 아 10년이에요 그거는? 그 면책기간. 탓세 10년. 그러면 만약에 세무서에서 9년 정도 됐을 때 우연치 않게 자료를 발견해서 만약에 청구하게 되면 그러면 미신고 금액에 대해서도 또 불과하고 20% 그때는 가산세가 40%. 무당 가산세. 왜 40%? 부정행위 가산세. 아 부정행위. 아 이건 따옹이가 부정행위가 있네요. 40% 지연납부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이제 다 바쳐야죠. 근데 내가 돈이 없어. 지분 하나 있어. 집 팔아야죠. 그래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압류 들어오죠. 압류되고. 그렇죠. 그게 세금이 무서운 거죠. 맞아요. 카드값이나 이런 경우는 깎아주기도 하고 이자 같은 거는 깎아주기도 한다고 하는데 세금은 절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 이제 결정됐잖아요. 세금이. 내가 못 내겠어. 그럼 어떡해요 5년간 딱 따져봐요. 그래서 없지 않은 재산이. 그러면 그걸 면책을 해줘요. 근데 이제 5년 꼭 지나서 지난달 그래서 무조건 해준 게 아니고 중간에 또 그걸 또 무슨 세무서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기간도 연장을 해. 그러니까 실제 이제 채널을 하게 되면 신용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은행 거래나 이런 것들은? 지금 되게 힘들군요. 그렇죠. 외국도 못 나가. 외국도 못 나가고요. 그렇죠. 아 외국도 못 나가. 네. 그렇죠. 세금 내고 가라. 아 그러면 세금 안 내면. 가서 안 올까 봐. 그렇죠. 세금 안 내면은 출입국도 막아버리는군요. 그렇죠. 다 막아버리는군요. 그렇죠.